안녕하세요. 2월부터 수능 직전까지 러셀 강남에서 공부해서 고려대 사회학과에 합격한 오윤비입니다. 학교와 같이 과목별로 짜여진 시간표보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원하는 만큼 학습하는 방법이 더 성공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나 학원을 고민하던 도중 러셀 강남을 알게 되었고 학원 시설과 프로그램 모두 제 성적을 끌어올려 줄 것이라는 확신을 얻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체조와 함께 응원의 말을 전해주시는 게 매우 좋았습니다. 스스로 저를 다독이지 못할 때도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메시지를 통해 매 교실 응원받으며 공부하는 느낌을 주셨고 누군가 이 힘듦을 진심으로 공감해준다는 것에 큰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끝내고 집에 가는 그 순간에도 자리에 앉아 공부의 열기를 불태우는 많은 친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순진 선생님의 강의가 가장 좋았습니다. 양순진 선생님은 평가원이 요구하는 대로 풀이해주시고 이를 행동 영역화하여 다년별 체계를 세워주십니다. 자체 제작하시는 킬러 문제들 또한 제가 풀어본 모의고사들 중 가장 질이 높았고 철저하게 기출의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킬러 문제 또한 그 행동 영역으로 모두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러셀의 가장 좋은 시스템은 실제 시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러셀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러셀 모의고사를 꾸준히 응시해왔는데요. 자습에서는 발견할 수 없던 제 약점을 깨닫게 했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어서 때로는 당황시켰던 문제들의 난이도는 이번 수능에서 제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러셀 모의고사에서의 실전 같은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번 수능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정시는 단 하루 만에 판가름이 나는 전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전 연습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연습만큼이나 오답을 낸 저의 사고 회로를 바로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과목별, 유형별 잘못된 사고들과 이에 대한 주의점을 꼼꼼히 적었고 행동 영역화하여 이를 수능 시험장에 들고 가 시험 직전까지 되뇌었습니다. 저는 항상 수학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에 저는 많은 문제집 풀기를 포기하고 양승진 선생님의 기출 코드 하나로 개념과 평가원식 풀이법을 반복해서 학습했습니다. 또한 킬러 문제 4시간당 빅킬러 문제 2시간과 같이 시간적 균형을 맞춰 쉬운 문제에서의 실수를 대비했습니다. 수능 직전 당의 평가원 기출을 외울 정도로 분석한 것이 수능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점을 올리는 데에는 필요한 공부의 양과 질이 있다고 생각했고 1점을 올리는 데에는 필요한 공부의 양과 질이 있다고 생각했고 1점을 올리지 않는다면 아직 이 양을 못 채웠기 때문이라 스스로를 고챘습니다. 이렇게 1분, 1시간, 하루를 채워나가다 보니 멘탈뿐만 아니라 성적 또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은 자신감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간 본인에게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노력과 이에 뒷받침되는 실력 향상을 보여준다면 수능 날은 그동안 살아온 하루하루를 믿으며 자신감 있게 모든 문제를 끝까지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안나리 선생님은 하늘색이십니다. 수험 생활 동안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집에 가며 저는 검은색의 밤하늘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성적도 공부도 항상 어두웠고 미래도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과 눈빛들은 제게 밝은 하늘색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에게 러셀 강남은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의 뜨거움을 버티고 철이 만들어지듯이 러셀은 제 인생 가장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주위에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며 매 순간 도전받았고 불가능해 보였던 무언가를 성취해낸 경험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